Q. 시즈니스 그리팅 내 마음이야 날씨가 좋아 맨 제주 아일랜드 제주도만 올해 상관계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우리 시즈니스 그리팅 때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록시 땅으로 좀 추울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바로 온도가 막 올라오네 오늘은 여기 숲에서 찍고 이따가는 바다지 바다에서 찍고 바다에서 찍을 때 조금 더웠으면 좋겠어요 아니 나 안 추운데 주면 또 해야지 바다에서 찍고 이게 뭐야 이게 저는 길게 길게 있어요 숨어 있는데 많이 지금 나아져서 괜찮은데 이렇게 세 개로 있었어요 얼마 전에 여기도 뭐 이렇게 있고 다리에도 있고 애들이 갑자기 흥분해서 놀다가 팔을 물어뜯거나 팔을 막 이렇게 세게 할 때도 있어요 애들이 좋아해서 load the shuttle 놀아줘요 해줄서 하나 가족 하나 가족 하나 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 이런 고기 없어 없어 없어. 아 이거 살짝 이건 비로소.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매니저 신발에 티가 안 나. 들어갔네요. 난 여기까지라. 진짜 빠르다. 되게 빨라 얘가. 진짜 빠르다. 진짜 빠르다. 하루였던 것 같아요. 오늘은 날씨도 워낙 좋아서 바다에도 막 들어가도 그렇게 안 춥고 해가 되게 뜨겁게 내리쬐서 오늘 조금 탔을 것 같아요. 사람도 되게 없고 예뻐요. 장소가. 재미있게 잘 찍었습니다. 제주도 하면 또 흑돼지 삼겹살을 오늘은 먹을 겁니다. 오늘은 먹어도 돼. 퇴근해? 외식해? 회식해? 회식해. 그리고 퇴근해. 퇴근해.